섬문공안 27번째 시간입니다. 고측 62 유마의 회상에서 32의 보살이 각기 불의의 법문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문수가 바랬다. 이것은 유마경 불의법문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불의법을 유마의 한두평 되는 방에 병문안 온 32명의 보살이 불의법에 대해서 각기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볼 만한 내용이에요.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불의법을 잘 드러낸 경전이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존법회에서 문수반야경으로 법회를 하는데 문수반야경도 그렇더라고요. 내용이 불의법을 잘 드러낸 경전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대선경전은 당연히 불의법을 드러내죠. 대선경전은. 그래도 경전마다 우리의 어떤 상을 다 깨부수는 쪽에 중점을 두는 경전이냐. 물론 불의법을 드러내는 것도 우리 상을 깨부수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그런 초점의 차이라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상을 깨부수는 데 초점을 둔 경전들의 가르침은 예를 들면 금강경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금강경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보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그냥 상을 때려 부숩니다. 상을 때려 부수는데 깨달음이라는 상, 부처라는 상. 아상인상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상, 부처라는 상까지도 다 때려 부숴요. 뭐 하나, 티끌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때려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금강경에 나오는데 얻을 법이 없다. 이 말도 금강경에 나와요. 물론 이제 얻을 법이라고 하는 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불법할 때도 법이고 만법할 때도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간의 모습, 소리, 색깔 이것도 얻을 게 없고 세간을 떠난 이 출세간 이 깨달음, 부처, 실상, 도 뭐 이것도 얻을 게 없고 뭐 둘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떤 이 불법만 얻을 법이 없다. 뭐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왜 상관이 없냐. 적어도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하고 마음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 입장이면은 아니 세간법을 취하고 여기에서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없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 생각은 없다 하더라도 그동안 세간을 살면서 익숙해지고 버릇이 됐기 때문에 이 세간법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과 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게 없냐. 있죠.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마음에서는 세간에서 우리가 얻고 구하고 찾고 그럴 수 있다. 그랬으면 출세간법을 공부를 안 하죠. 세간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출세간법을 공부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출세간법이라고 하는 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얻을 법이 없다. 이런 가르침이 법조차도 우리가 취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데 세간의 일은 얘기할 것도 없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금강경은 모든 상을 깨부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유마경 같은 경우는 불의법을 드러내는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전의 지필이라든지 경전이 나오게 된 역사로 보면 유마경은 보면 주로 대승불교가 나오기 전까지 공부 대승불교가 나왔을 때는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대승불교가 아닌 이 전까지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걸 대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승과 상대되는 게 소승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승이라고 표현한 것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 대승은 말 그대로 뭔가를 취하고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대로가. 그래서 불의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대로가 그냥 다 실상문이고 진연문이야. 그러니까 불의법이잖아요. 지금 이대로 그게 색이든 공이든 아니면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그냥 이대로가 그냥 다 실상문이고 진연문이야. 그러니까 대승이라고 그러지. 수레가 크다니까 너무 커가지고 이 대자는 크다는 뜻인데 그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크기가 우리가 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크기예요. 끝이 없는 크기야. 그러니까 대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웬만한 크기로, 이 세간의 크기로는 잴 수 없는 크기예요. 세간에서 아무리 큰 것도 이 대승의 대보다는 클 수가 없죠. 그 입장에서 보면 이 대승이 아닌 건 당연히 소승인 거지. 불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도가 아닌 건 다 외도인 것처럼. 그래서 이 음악형은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행했던 이 모든 걸 다 깨부숩니다. 그건 불의법이 아니다. 그건 다 유의고 조작이다. 다 깨부수고 이 불의법만 얘기해요. 불의법만. 그런 점으로 보면 대승불교 초기에 나온 경전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유추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 불교다, 불법이다 또는 깨닫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다 깨부숴야 이 불의법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겠죠. 그래서 유마경은 이 불의법을 잘 드러낸 이 경전입니다. 문수반야경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유마경은 유마의 입을 통해서 이 불의법을 얘기하는 경전이고 주인공이 유마예요. 물론 등장인물로 세존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세존은 모든 경전에 다 나와요. 불교에서는. 육조당경 빼고 육조당경에는 안 나옵니다. 육조당경은 나는 이와 같이 드렸다로 시작 안 해요. 그다음에 이제 문수반야경. 문수는 아시다시피 불교에서는 지혜를 상징하고 지혜를 표현한 형상화한 보살인데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건 불의법입니다. 둘이 아닌 이 불의법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수반야경에서는 문수의 입을 통해서 이 세 개의 실상 이 불의법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가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문수반야경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유마경 불의법 문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31명의 보살들이 각기 불의법에 대해서 엿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2번째 문수보살이 여기에서도 문수보살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데 문수보살이 31명의 보살들이 엿법하게 이야기한 것을 다 깨부숴버려요. 아무리 엿법하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저건 다 말이다. 그런데 자기도 그 말도 말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어떤 취지가 있는 거죠. 아무리 엿법한 말도 이 실상을 묘사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이 불의법은 말로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기 때문에 이 말에도 걸리면 안 돼요. 이걸 사실로 또 받아들이시면 안 돼. 실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이것도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 그냥 깨달아야지. 이런 말을 듣고 안 깨달으면 이런 말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마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가사의 묘법이다. 이런 말 기억하지 마세요. 잘못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만 년 동안 중생을 묶어놓는 말뚝이 되어버립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이런 설법을 많이 들어서 뭐가 이해가 되고 알아진다 하더라도 그건 중생을 만 년 동안 묶어놓는 말뚝이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마디 말 듣고 그러니까 한마디 말도 그럴듯한 그 말 듣고 깨달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 엉뚱한 말 듣고 깨달아도 돼. 돌 던져서 대나무 부딪히는 딱소리에도 깨닫는데 그럴듯한 말 색즉 시공이니 일체 유심조니 불가사의 묘법이니 이런 말 듣고 깨닫는다고 깨달음이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책상 두드리는 소리 듣고 깨닫는다고 깨달음이 더 얕은 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나 지금 당장 자기가 여기에서 깨닫는 마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우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상화 아무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불법을 처음 깨달아서 중생제도를 하신 불교의 상징적인 종교한 분이다 하더라도 우상화는 못해요. 그렇다고 그 존경심이라든지 은혜를 못 느끼냐 사실 우상화가 없어야 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우상화라고 하는 것은 더 쉬운 거거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더 쉬운 거야. 더 쉬운 게 빠져야 진짜가 보이는 거죠. 진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상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불의법 문품, 이 불의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마지막에 문수가 31명의 보살들이 얘기하는 엿법하게 얘기해 놓은 것을 다 부정을 하고 다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한 거다. 이 사람들 전부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게 이제 자기는 불의법을 문수보살은 불의법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유마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파톤을 넘겨요. 유마 거사께서는 불의법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유마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수가 참 희유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 없음으로 이 불의법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 내십니까 희유하다고 그런 그게 이제 불의법 문품에 나오는 건데 마지막에 문수가, 마지막 문수가 얘기한 게 나오네요. 제가 굳이 기억을 막 떠올려서 억지로 얘기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여기 다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일체의 법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으며 보여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모든 물음과 대답을 떠난 것이 바로 보살이 불의의 법문에 든 것입니다. 그러죠. 그럼 31명의 보살들이 지금까지 온갖 얘기한 건 다 그냥 쓸데없는 짓이 돼버린 거예요. 문수의 이 한마디에. 나는 일체의 법에 대해서 이 불의법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말하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보여주지 않는다는 말은 말이 돼요. 말하지 않음으로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보여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모든 물음과 대답을 떠난 것이 보살이 불의의 법문에 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불의법이 뭡니까 해서 31명의 보살들이 나름 불의법에 대해서 엿법하게 말을 했고 대답을 했거든. 그런데 그 물음과 대답을 떠난 것이 보살이 불의의 법문에 든 것입니다. 이랬으니까 31명이 대답을 한 건 다 쓸데없는 짓 했다. 이렇게 된 거죠. 싹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대답이잖아요. 불의법에 대한 문수의 대답이잖아요. 아무리 엿법하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말이라는 거예요. 대답이에요. 대답. 물음과 대답을 떠났다면서 자기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는 거라면 말이 안 돼야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말하지 않고 요마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게 불의법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침묵이 불의법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건 딱 고정됐고 정해져 버리잖아. 그건 분별이고 망상이지. 불의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덕경의 8장인가 몇 장에 나오는데 상선약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면이에요. 이런 면.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상선. 상은 육상자고 선은 잘할 선 착할 선자입니다. 상선이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도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 이런 말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다를 수 없는 선이에요. 다다를 수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도는 약수. 흐르는 물과 같다. 흐르는 물은 모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그러니까 침묵이 불의법이다. 침묵이 도다. 이건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데가 이제 수행은 보통 그러죠. 수행은 전부 정해져 있어요. 모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뭐 가부자라든지 고요라든지 침묵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흐르는 물과 같아요.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은 늘 살아 있습니다. 늘 살아 있어요. 우리 마음은 고정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과 같다. 이런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걸로 보면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유마일에게 물었다. 우리들은 각자 말하였으니 거사께서 이제 보살이 불의의 법문에 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불의의 법문에 든다 그랬는데 불의의 법문에 든다. 이건 불의법이 뭡니까? 이 말이잖아요. 불의법이 뭡니까? 한자를 그대로 직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들어간다 이 말인데 선정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인데 말은 물론 무슨 말을 해도 다 오해하려면 천만 번, 백만 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럼 그건 선정이 아니죠. 우리 실상이고 깨달음이고 도라고 하는 게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라면 도라고 할 수가 없지. 왜 도라고 할 수가 없냐. 이 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없거든.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고 하는 것도 이 도 밖에 나라고 하는 게 없어. 이 도 밖에 따로 내가 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도 밖에 따로 내가 있다고 한들 그 나라고 하는 것도 이 도야, 도. 굳이 얘기하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는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별에서 벗어난 거를 이제 분별망상이라고 방편으로는 얘기하는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벗어난 게 따로 있고 분별하는 게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색적 시공이 그런 말인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게 뭐 세간이라고 하든 분별이라고 하든 망상이라고 하든 꿈이 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꿈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는 건데 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꿈꿀 때 잘 때 이제 보통 꿈을 꾸잖아요. 잘 때 꿈꿀 때 그러니까 잘 때 꾸는 꿈이나 우리가 깨어서 그냥 생생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나 이 몸을 떠나서 꿈은 몸을 떠나서 제가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입장에서 보면 꿈도 이 몸에서 꿈을 꾸는 거고 우리가 깨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사실이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것도 이 몸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꿈이 우리 몸을 떠나지 못하듯이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떠나서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아닌 게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마음 아닌 게 없어요. 내 마음이다라고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있고 남의 마음이 있고 또는 깨달은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거거든. 내 마음이 있다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내 마음이 있다고 착각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도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어떤 게 내 마음인지를 몰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건 몰라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니까.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나를 떠나서 내가 따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내 생각, 느낀 감정도 전부 나라고 하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거지. 갑자기 어디 없는 존재 귀신이라든지 없는 존재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배우하자면 그런 거예요. 분별이다, 분별을 벗어났다, 중생이다, 부처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중생과 부처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그냥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착각을 해서 내가 중생이라고 착각을 해서 중생 노릇은 할 수가 있어요. 착각해서 벗어나면 당연히 부처로 사는 거고 부처가 부처로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해서 할 말이 없어요. 거기는. 그럼 말은 어디에다 하는 거냐? 자기가 부처인들 중생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중생 노릇 하는 거에다 말을 하는 거예요. 부처가 부처로 사는데 거기다 뭔 말을 합니까? 거기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 선사들의 모든 가르침은 어디에도 한다? 부처가 중생 노릇 하고 있는 거기에도 한 거예요. 거기에도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잖아.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자기가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를 학문적으로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려고 했을 필요도 없어요. 중생한테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그 중생이 그냥 중생이 아니야. 보통 중생이 아니야. 그냥 부처야. 부처. 그런데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데 희한하게 어떤 착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착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결국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네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우리 본성 본성이라는 말은 타고났다는 말입니다. 타고났기 때문에 이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는 분별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사람 안 바뀐다고 그런데 안 바뀐다고 하는 건 성격, 버릇 이런 거예요. 성격, 버릇 그래서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할 때 그런 말이거든 그거는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타고난 건 이건 바뀔 수가 없어 예를 들면 그런 말하고 똑같거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타고났다는 말은 콩이 커가지고 꽃 피고 열매 맺고 해가지고 콩 씨앗을 맺잖아요. 그거 심으면 당연히 콩 나는 거지. 팥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열매 맺은 씨앗을 심으면 팥 나는 거지. 그 씨앗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종성이라고 합니다. 종성. 그걸 진여자성이라고 그래요. 종성. 씨앗. 우리는 그 씨앗을 다 그 씨앗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걸 불성이라고 하죠. 진여자성. 그걸 중국 선사들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씨앗을. 그 종성, 불성을 우리는 다 타고났다는 거야. 이거보다 강력한 게 더 있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싹이 났어. 꽃이 피었어. 열매도 맺었어. 그게 콩이거나 팥이거나 그래. 그런데 지가 콩인데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콩이란 놈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콩이 아니고 잡초다. 이러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자기가 아무리 잡초다고 한들 아니 콩 이파리고 콩 씨앗이고 콩 열매를 맺고 있는데 자기가 콩임을 이렇게 다 증명하고 있고 다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 봐도 콩인데 자기 혼자만 그러고 있어. 나는 잡초야 이러면서 이게 지금 중생의 병이에요. 다른 병이 아니고 그런데 희한하죠. 콩 한 그루가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그게 다 전염이 돼서 그 밭에 있는 콩이 다 자기가 잡초인 줄 착각을 하는 건지는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밭에 심어져 있는 콩 전체가 나는 잡초야 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둘이 그러면 네 생각이 잘못됐어 이럴 건데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잡초야 너무 당연한 거야 이러고 평생을 산다니까 그 콩들이 제가 보기에 꼭 사람도 그렇고 콩도 그럴 거예요 꼭 거기에 이 반항아들이 하나 있어요 다 우리는 잡초야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 잡초 같지가 않아 잡초로만 살기에는 뭔가 억울해 내가 그래서 잡초인지 콩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만에 하나 십만에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석가문의 부처님 같은 분이 나온 거예요 날마다 풀 매주고 비료주고 거름주고 해서 무럭무럭 잘 커 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 근데 뭔가 이게 내가 잡초라고 하기에는 뭔가 자기 혼자만 잡초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석가문이 부처예요 그래서 성을 나와서 출가해가지고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축자사자 했죠 근데 그 전에 뭐 그런 수행이나 이런 걸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해온 게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축적된 노하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했죠 석가문이 근데 거기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뭐 여차여차해서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건데 깨닫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 잡초라고 하는 이 생각 그 착각이 부서져 보니까 그냥 본래 다 콩이네 원통 밭에 심어져 있는 게 다 콩이에요 잡초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는 본래 다 부처다 우리는 본래 다 콩이다 자기를 잡초라고 다 착각하고 지금 중생노릇하고 살고 있다 근데 아무리 착각을 해보세요 콩 이파리 콩 꽃 콩 열매를 안 맺나 맺는다니까 그 착각을 하고 살아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리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 부리법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본래 있는 거라니까요 깨달음 또는 지혜라고 하는 건 원래 있는 거예요 타고났다니까 그러니까 사주 이런 거 타고났다 그러면 잘 믿는데 참 이거 뭐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 또 사주 말고 이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래도 잘 믿어요 보통 그러니까 어쩌보면 물론 이제 분별 망상 착각 속에서 사니까 안 믿을 건 잘 믿고 진짜 믿어야 될 건 안 믿어요 보면 그러니까 병이겠죠 진짜 믿어야 될 걸 믿고 안 믿을 걸 안 믿으면 병이라고 할 수가 없지 건강한 거지 그거는 하여튼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진짜 믿어야 될 건 안 믿어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는 터무니없는 거는 너무 잘 믿어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착각 분별 망상 때문에 그러는데 분별 착각 망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뭔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 그럴 수밖에 없지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지만 나라고 여기는 자기 몸뚱아리나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믿고 살기에는 불안하고 두렵거든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참 현명한 거예요 제가 그런 면에서는 인간은 참 현명한 거라고 보여요 그런 생각을 내가 일부러 해서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끼는 거야 저절로 느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나 자기 몸뚱아를 믿고 의지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거를 딱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신이죠 신 다른 거잖아요 그건 내 생각 느낀 감정이나 내 몸뚱아리가 아닌 다른 거잖아요 그 새 속에서는 돈이죠 건강도 좀 그렇긴 해요 근데 건강은 참 이거는 돈에 비하면 좀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해 세간에서 돈 그렇게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세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유형이든 무형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떤 걸 딱 의지하는 버릇이 있어요 어떤 때는 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도 좀 좋고 옳고 이런 걸 의지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 것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옳고 옳고 또는 갈등 또는 경쟁 또는 전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의 일은 간단한 겁니다 분별하는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분별심에서 나오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일은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의지함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여기라고 하는 건 여기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 이 불의본문에서 나오듯이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거거든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 제발 착각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뚱아리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이 다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통하고 실감되고 공감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타고난 거라니까 이건 가꾸는 게 아니야 생각, 느낌, 감정, 감정은 좀 가꾸는 면이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골똘하게 생각하고 차분히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 당연히 그 훈련 된 방향으로 좀 생각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느낌, 감정, 감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 본래 타고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꿀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얻을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참 이거 하나 믿어달라고 호소할 수도 없고 제가 저기가 직접 이렇게 딱 통해가지고 실감 경험을 해봐야 믿지 말라고 해도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라 호소한들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생각으로 공부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이 공부에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물론 워낙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도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생각이 또 되더라도 그 생각은 믿을 게 못 되니까 믿을 게 못 되니까 생각이 되더라도 그냥 생각 저는 하라고 그래 지금 아무대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어버려요 그거는 자기는 오로지 그냥 여기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 그냥 여기에 통해 봐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만 그 마음으로만 그냥 본문에 귀 기울이시면 돼요 또 그 마음으로 본문에 귀 기울이다가도 한 10분 기울이면 또 다른 생각 들을 수 있어요 드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놔두어 또 생각이라면 본래 그런 거야 저도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휘하라고 놔두어 그리고 또 자기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적어도 향엄이라고 하는 이 스님도 깨진 기와 조각 대나무 부딪히는 이 딱 소리에서 깨달았다고 하잖아 그럼 뭐 향엄은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나나 향엄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나 자기도 향엄이 깨달았다 그러면 자기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내가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생각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에 조금이라도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향엄 생각하고 향엄도 여기서 깨달았다는데 나라고 왜 못 깨달아 차라리 다른 쪽으로 생각을 다른 쪽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이 들더라도 그거에는 관심을 좀 가지지 마시고 오로지 그냥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 하나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그냥 법문에 귀를 기울이시면 그러면 그렇게 법문 듣는 걸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애쓰고 발버둥 칠 일도 아니고 그렇게만 하신다 그러면 그리고 도리어 유마일에게 물었다 우리들은 각자 말하였으니 거사께서 이제 보살이 불의의 법문에 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유마일은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랬더니 말을 안 하고 이것도 좋은 가르침이에요 꼭 말을 해야 좋은 가르침인 것만은 아닙니다 도가 뭡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줘 물론 그거에 대해서 물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냐는 물은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더 답답해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깨닫는데 훨씬 더 가까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물은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상대가 있으니까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떠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기에서 그냥 곧장 그냥 딱 통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물은 사람한테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거는 이제 자기의 공부에 대한 뜻과 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지 곧장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말로 이걸 깨닫고자 하는 뜻과 원이 있다 공부를 그래도 진지하게 하고 있고 깊이 깊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는 도가 뭡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알아듣죠? 알아듣는 걸로는 저렇게 다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못 알아듣고 있구나 말을 하니 안 하니가 아니야 저렇게 지금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못 알아듣고 있구나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마음 공부를 좀 하고 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성의가 없구나 그건 공부한다고 할 수가 없죠 계속 분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임재가 그랬어요 임재가 황병문화에 와서 3년을 본문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자가 보기에 수자는 말 그대로 지금으로 치면 맞상자입니다 황병의 맞상자죠 자아라고 하는 건 자리인데 자리 수자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앉아있는 그때는 그렇게 서열이 있었나 봐요 그게 대중생활에서는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대중생활에서는 필요해요 그리고 각자 소임이 있는 거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출가해서 같이 먹고 자고를 같이 안 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도반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법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할이 주어지기도 하고 도반들이 인정하기도 하고 그래요 꼭 저한테만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같은 도반이지만 공부를 해온 세월이 좀 있고 공부를 여유하게 역법하게 하고 있다 그거는 사람은 자기가 관심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귀신 같은 감각이 있다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도반한테 자기 공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선원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선종의 선원이라고 그게 수자예요 수자 수자 말고도 2자도 있고 3자도 있겠죠 소임도 있고 전부 그럽니다 그래서 수자가 봤을 때는 참 이제 3년이나 됐으니까 저희도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은 안 하지만 이 법회를 3년을 같이 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게 꽤 많이 공감이 되고 알고 이런 면이 있어요 3년을 적어도 했다 그러면 느낌도 있고 참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고 깊은 마음으로 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당연히 그동안 3년을 같이 했는데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수자가 보기에 임재라고 하는 스님이 임재의연입니다 법명의 의연이에요 참 공부를 잘 할 만한 스님이야 흔히 그런 스님들을 그릇이 된다 그러죠 그릇이 되는 스님이야 그런데 한 번도 스승인 황벽 스님한테 묻지를 않아 그것도 똑같아요 저도 선언을 하고 있는데 총무를 받고 있는 도반들이나 법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도반들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눈에 띄면 면담 해보셨냐고 묻기도 하고 저하고 면담 하라고도 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일상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인 황벽 스님하고 이렇게 면담 우리의 식으로 얘기하면 면담을 권하죠 상자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그러면 스승님을 만나본 적은 면담 해본 적은 있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 면담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물을 게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랑 물을 게 없습니다 물을 게 없으면 이렇게 가서 물으십시오 물음까지 만들어줘서 보내요 불법의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서 물으십시오 그래요 이건 뭐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소재를 만들어 준 겁니다 가서 이렇게 면담할 수 있는 소재 그거라도 물어야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거든요 물을 게 없다고 안 묻고 그냥 3년을 그렇게 다니는 것도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을 게 없어도 어떤 때는 좀 부딪혀 봐야 되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부딪혀서 깨져야 되는 거죠 자기가 뭘 들고 있고 뭘 고집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니까 가서 부딪혀 봐야 돼요 그게 임재수님한테는 어마어마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당연히 절을 했겠죠 절하고 단정히 앉아서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황벽이 한 대 딱 때려버렸죠 그런데 임재가 그렇게 세 번 맞고 나는 깨달을 인연이 없는 거구나 특히 이런 법문 듣고 공부하시면서 임재수님처럼 당연히 그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깨달아도 나는 못 깨닫는가 보구나 깨달을 인연이 이 생에는 없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임재도 그 생각 했어요 왜 그 생각 했겠습니까? 황벽이 때린 게 내가 멍청해서 때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임재가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 못 해요 당연히 임재도 똑똑한 사람이거든 황벽 스님한테 오기 전에는 경전공부도 아주 잘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3년을 들었잖아 황벽 밑에서 그러면 이거를 책상 두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를 이건 손가락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다 보여주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구나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법문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게 진실이니까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다 보여줘도 저희가 못 알아듣고 있거든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내가 못 알아듣지? 그런 이유 없어요 특히나 가르침이 나오고 안 맞아서 그 이유가 안 됩니다 어떤 뭔가를 수행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라 이거는 그 가르침이 나오고 맞고 안 맞고를 논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방법이니까 그거는 그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방법은 달리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방법이 아니거든 이거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답을 이건 나하고 맞고 안 맞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유가 없어 그냥 내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냥 딱 그게 정답일 때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옳고 그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무너져요 그때 다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데 임재의 느낌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황벽이 추천해 준 황벽의 도반인 태우 스님을 찾아가잖아요 태우가 몇 마디 묻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황벽에서 왔습니다 황벽 스님은 뭐를 가르쳐 주더냐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 건 따로 없고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물었는데 한대 맞았습니다 어쩝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임재 나름대로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그 말을 하죠 그렇게 친절하게 다 가르쳐줬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고 뭐 이러니 저러니 떠들고 있구나 여기까지 와서도 그렇게 떠들고 있구나 이 말 듣고 임재가 그냥 쑥 내려가 버렸다니까 이 말 듣고 임재가 그게 친절한 가르침인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었다니까 임재도 제일 친절한 가르침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이거다 이거다 근데 자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어디 뭐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 이유가 없잖아 진짜 이 마음이 저절로 들면 질문이 사라져 뭐를 질문합니까 뭘 합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말이지 나는 왜 딴 생각만 들면 이런 질문이 다 사라져 근데 이 선의 가르침은 이게 진짜거든 뭔가를 조금이라도 찾겠다 구하겠다 얻겠다 깨닫겠다 뭐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뜻이나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100% 그냥 딱 가르쳐주는 게 선의 가르침이거든 직지 이거다 그 목마름이 바다만큼 큰 목마름이든 간장 종지만큼의 큰 목마름이든 그 목마름으로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건 이거다 하고 그냥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선은 그러니까 해퍼 선이 수행 이런 거를 하는 건 해프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1단계 하는데 2단계 3단계 하는데 그 많은 돈을 주고도 해 해프질 않아 거기는 근데 선은 해퍼요 단계를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뭐 공짜로 무료로 그냥 다 나눠주는 것처럼 그냥 이거다 이거다 하고 다 보여주고 다 가르쳐 버리니까 그때 유마일은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자 문수가 탐복하여 말하였다 어느 문자가 없음에 이른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이 참으로 불의 법문에 든 것이로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경전이라고 하는 가르침 때문에 또 문수가 이렇게 얘기한 걸 용납하는 건데 실제다 그러면 이거 한 대 맞아야 돼요 그런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유마는 다 쓸어서 없앴는데 또 이거를 이렇게 어느 문자에 없음에 이른 것 하고 또 말을 하고 있잖아 어느 문자에 없음에 이른 것 하는 게 언어인데 그게 말인데 얘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냥 여기에서 통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일입니다 참깨 이 поряд además there tür Dear い 끝 다 다 다 다 다